그래서 108년이 됐어요. 이때 한무제가 육군 5만, 그 다음에 수군 7천으로 하여금 육군 장군은 양복, 7천은 순체로 하여금 왕검성을 쳤어요. 포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착상태가 되니까 공선수라는 사람을 보내서 육군 장군 양복을 체포하고 순체에다 순체가 된 데다 합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이때 한 문제는 여기다가 요동, 요서, 현도, 낙랑을 설치했다. 그런데 지금 험덕, 그 당시에 왕검성이 어디냐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어디라고요? 지금은 어디라고 그래요? 평양. 그런데 중국애들은 거기가 아니고 요하 건너편에 여기 손성자라는 성이 있다. 여기 뭐라고 쓰세요? 험덕, 현,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요양이에요. 여기가 심양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험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애들 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이게 요하거든. 여기가 심양. 여기가 요양.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게 터져버리냐면 그때 설치했다는 게 낭랑, 현더, 진번, 임둔. 이게 4개가 한사군이던 한 나라 4개의 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둔이 어디냐?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고가 터졌어. 뭐냐면 현, 임둔, 태수라고 쓴 복리가 이런 게. 여기 임둔이죠? 태수죠?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완전 사기당한 거죠, 그렇죠? 그랬고 여기예요, 여기. 이건 중국애들이 발표한 거예요. 문제는 보세요. 일본애들이 이쪽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가 진번, 낭랑, 현더, 임둔.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보시면 이병도 박사를 비롯하여 고조선, 미만조선, 한사군. 이거를 한 세트로 보고, 이거를 그대로 떠다가 어디로? 평양에다가 세팅을 한 거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대방군은 어디냐? 황해도 사리원에. 이때부터 우리 고대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맨 꼭대기에 사람의 몸 구조를 보세요.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이 목이 있죠? 여기가 뭐예요? 부여예요. 두 개 다 날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등줄기가 있죠? 이걸 날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한사군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는 고조선,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조직적이에요. 고조선, 기자조선은 그만두고. 그다음에 위만조선, 한사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국이 뭐에 영향을 받게 된다? 뭐에? 한사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학계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트가, 보세요. 이거 날라갔어요, 지금. 이거 없애버렸어요. 뭐라고? 이게 뭐죠? 신화예요, 신화. 당분신화. 날라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없는 거. 이거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국인. 중국. 이거는 뭐죠? 이것도 중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부터 시작하냐고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된 나라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곁다리를 껴요. 누가? 딴 짓을 거는 게 일본 애들이죠. 남쪽은 우리도 다스렸는데. 이게 뭐예요? 임라, 일본부. 그러면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뭐죠? 일본 식민지. 그러면 우리 땅은 어디 있나요? 참 개꼴 되네.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고서 자랑스럽대.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뻥튀기 했고 5천년이래요. 설명해봐. 2천년밖에 못하면서. 이야,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왜? 이거 보세요. 내가 열받아서 지웠어요. 여기에 지워버렸어요. 낙랑국이고 대방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낙랑군. 이거는 대방군. 이해가세요? 왜?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틀어박혀서 우리 민족은 얘네들을 밀어내면서 상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민족은 얘네들이 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에는 당당하게 부여가 자리 잡고 있었고 한반도에는 감히 넘보지도 못했다. 이거하고 아하고 어하고는 엄청 틀린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쪽은 민족사학. 이쪽은 뭐예요? 식민사학입니다. 식민사학.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